다음은 중국의 한 길거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늘에서요. 길을 가고 있는데 뭐가 막 떨어졌대요. 뭐가 떨어져요? 빈가 하고 쳐다봤는데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전쟁 난 거야? 그랬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무슨 일입니까?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중국에 있던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영상 보시면 갑자기 뭔가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작은 것도 아니고 꽤 사이즈도 있는데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으면 굉장히 머리에 맞아서 위험한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주변에 가서 뭔가 하고 잘 살펴봤더니 뭐였습니까? 이건 이제 탄피였습니다. 탄피요? 그러니까 탄피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데 이게 무슨 탄피인가 했더니 다름이 아니라 인공강우 로켓의 탄피였습니다. 인공강우, 그러니까 비를 인공으로 내리게 하는 로켓?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탄피가 떨어진 건데 중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61년 만에 최악의 이제 폭염이나 가뭄이나 이런 것들에 시달리다가 이제 폭우가 이제 뭐 안 오고 하니까 이제 인공강우를 이제 띄웠던 겁니다. 그래서 로켓에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하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제대로 펴져가지고 비가 내렸어야 되는데 낙하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비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탄피가 떨어진 겁니다. 비 오라고 쏜 로켓이 비는 안 뿌리고 사람을 다치게 할 뻔했습니다.